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.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. 태극기를 들었던 모든 고수 우파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 여러분은 같이 독창하여 같이 진행합니다. 이 문재인 바타아 대통령은 이제 얼마 낫지 않았나? 이 문재인 바타아 대통령은 이제 얼마 낫지 않았나? 이 문재인 바타아 대통령은 또 상의를 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 문재인 바타아 대통령은 이제 3번째 Nicholas길에 있는 문재인 바타아 대통령은 이 문재인 바타아 대통령은 아직도는 바로 몇 번이나 단계인 바타 정도의 문재인과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문재인 바타가 대통령은 이제 10번째 Nicholas길에 대한 문재인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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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